감사합니다. 소리쳐주셔서요.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우리 대구문화예술단의 파워와 열정과 기관 넘치는 아주 파워풀한 가수입니다. 팡시리씨의 타이틀곡 인생 신곡을 들고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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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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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날씨는 해물이 많아 매일 날씨는 해물이 많아 매일 날씨는 해물이 많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